아, 누가 또 보겠다. 어서 가자. 가자. 과 애들이 보면 어떡해. 그럼 숨겨? 그냥 이래도 되나 싶어서. 나 돌아가고 나면. 난 1분 1초가 아까워 지금. 그러니까 마음 숨기지 말고 숨지 말고 맘껏 조화만 하자. 너 돌아가면 뒷수습은 내가 해. 너 혼란스럽지 않게 할게. 너 계속 손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 그래도 걱정돼? 그래. 정 맘에 걸리면 비밀로 해. 딱 걸렸어. 어, 뭐야 선배. 너 왜 사귀냐? 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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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아니라며. 친하지도 않다며. 별 사이 아니라며. 시침이 뚝 떼고 숨기더니 뭐. 비밀로 해? 너 진짜 베프한테 이러기야? 야, 뭘 화를 내고 그러냐. 응? 너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잖아. 내가 뭐? 나는 숨기는 거 없거든? 없기는. 난! 나한테 잘해야 돼. 소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한 눈 펼지 말고. 소리 속속에서 울리기만 해. 그땐 내가 확! 어? 아까 봤던 내 친구가 너 소개팅 해달라는데? 011-488-2848. 뭐, 뭐라고? 011-488-2848. 그 친구한테 연락하라고 전해줘. 그러면. 둘이 오붓한 시간분에. 나는. 빠져줄게. 이제 가, 어서. 왜? 설마 강의 들으려고? 어. 너 오늘 강의 없어? 오늘 공강인데? 공강인데 학교로 온 거야? 선도. 되게 멋져. 되게 멋져. 푸블릭 디스턴스가 있으니까! 자 다음. 심도! 데프트 어필드. 공강 내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역의 깊이를 나타내는 심도. 여기 종류는 딥포커스, 셀렉트 포커스, 소프트 포커스가 있습니다. 딥포커스는 감정 언어를 표현해주는 익스프레시브 그리고 연출 사면 내에의 요소간의 조화를 중요시해 보이며 리얼리즘을 나타내는 미장센이 중요하죠 근데 뭐해? 자 이게 뭐야? 귀여워 짠 거풀이네 응 귀여워 귀여웠지 응 뭐해? 너 몰라? 떨어지는 벚꽃잎 잡으면 소원이 이뤄진다잖아 그 끝은 항상 너인걸 응? 응 응 응 소원 빌자 눈 감아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 너는? 나도 비밀 근데 내 소원은 벌써 이뤄질 것 같은데? 어? 뭐야? 누가 보면 어떡해? 야! 야! 진짜 잡히기만 해? 잡아봐 뭐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냐? 그러게 어서 들어가서 쉬어 안 들어가면 안 돼? 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안 돼? 돼 응? 아니? 아니 그 이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가 왜 없어? 어디? 언제 정신 차릴래? 면차 김칫국이냐고 왜 그래? 응? 응? 아, 아니야 바다 예쁘다 우리도 갈까? 어? 바다? 응 바다 보러 가자 너 돌아가기 전에 그래 꼭 가자 고마워 난 그 그냥 대감기 좀 하려고 어 그 해 해 돌려 어 그 한 1분 정도만 돌리면 되겠다 우리도 1분 전으로 돌아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해볼게 됐거든 니가 아까 길에서 막 뽀뽀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영화나 봐 어서 이 와중에 잠이 오냐 너는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조금만 더 언제 잠 들었지? 어떻게 해 깼어 깼어? 나 안 잤는데? 안 잤다고? 잠을 어떻게 자냐? 왜 나 코 골았어? 아니다 근데 갑자기 부채지는 왜? 어 아 그 너 너 더 더울까봐 뭐? 멱살은 왜 잡지? 아 뭐가 뭐가 묻은 거 같아서 짐 흘렸어 괜찮아 아니야 아 괜찮... 저 면봉 저게... 저 면봉 저게... 뭐 했냐 이 새끼야 엄마 이거 좀 놔봐 하긴 뭐래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그럼 왜 옷을 벗고 있다가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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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